네, 이제 마지막 전략을 한번 따져볼 시간인데요. 사실 최근에 전략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시장 상황이 아직은 급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의 정고점을 쫙 치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장이 훅 꺾이거나 그럴 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 후반에 시장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연장 선상에서 전략을 짤 수밖에는 없어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시황 분석은 어렵죠.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너무 많아요. 경제 지표, 수급, 환율, 금리, FMC, 한국은행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개인 취약 분들께서 다 분석하시기는 어려워요. 가장 쉽게 시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아, 상승이 조금 더 나오겠구나. 하락 추세에서는 아, 하락이 좀 더 나오겠구나. 상승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22리평선이 종가로 이탈됐어.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비중을 줄여야지. 추세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해봤자 맞지도 않습니다. 맞아도 운이에요. 항상 주가는 올라갔다가 꺾일 때 매도,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매수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격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발바닥에 살 수 없어요. 아무도 머리 꼭대기에 살 수 없어요. 반등을 보고 매수, 꺾이는 거 보고 매도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추세에 항상 순응하셔서 추세에 역행하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섹터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약했어요. 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확진자 1,000명 넘게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4단계까지 가야 되냐 마냐.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어쨌든 백신은 처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이라든지 이때 되면 백신을 거의 다 맞으셨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별 문제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보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했죠. 항공주, 여행주,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이런 흐름들을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요즘 보시면 영화관 관객 수가 많이 줄기는 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백만이라든지 이 정도 관객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오는 여건들은 형상은 좀 되고 있어요. 지금 항공주를 보시면 무착륙 비행 있잖아요. 타서 해외 한번 돌고 다시 와서 내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의 상품인데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백신 여권이 발급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뒤처였었던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약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또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소비 진작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급을 통해서 소비가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시 한번 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 혹은 이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저가 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는 감이 있어요. 이게 확 줄어들기는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합니다. 올해 말이면 제 생각에 코로나19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미리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한 번에 딱 매수하자 이건 아닙니다. 분할로 사셔야 돼요. 하락할 때 떨어질 때 이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면서 오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할 필승이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안 끝났는데 한 번에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제가 전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아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그죠?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분할하고 싶은 만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역시 전략이에요.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을 극복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매도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매매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런앤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개인주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이 시간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던 다양한 시황, 종목,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런앤넌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시황 정보, 풍성한 종목과 풍성한 교육 정보,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